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경쟁력은 일단은 독보적이지 않을까 이 밸류체인 각각에 있는 기업들에 다 같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임종욱 팀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모시고 현재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반도체가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기대감이 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사이클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감상 발표하면서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G2 미국과 중국이죠 여기에서 패권 전쟁을 하는데 이 첨단 기술 기반의 핵심 그런 키워드다 보니까 이걸 둘러싸고도 지금 막 감흥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이 반도체 시장의 그런 패권? 패러다임? 이런 것들은 좀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팁스 법안이라고 하죠 이제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표하면서 소위 뭐 미국도 이제 반도체 굴기가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예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 정책들을 반도체 관련돼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반도체 펀드도 결성을 했고 세제 혜택도 주고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각국에서 말씀하신 그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유럽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EU 내에서 있는 기업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법안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뭐 비단 미국 중국 유럽뿐만 아니고 반도체가 뭐 국가 기관 산업인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들 자국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뭐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본다면 일단은 현재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기업이 아무래도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강점을 보이기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는 알기는 힘들다 다만 반도체라는 산업의 조금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워낙 이제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결실이 나오는 산업이잖아요 어떤 산업보다도 특히 뭐 우리나라를 예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중국 반도체를 우리가 성장이 유명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막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펴보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게 2014년 정도부터 였거든요 아직 10년도 채 안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좀 이게 뭔가 결실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이거든요 정리를 하면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이 워낙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리딩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뭐 히든 챔피언이 누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깨알 홍보를 ETF에 대해 드리자면 투자 테마로서의 반도체가 유망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지만 결국 어떤 기업들이 누가 위너가 될지는 현재 기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게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해지하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ETF가 장점이 있고 또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하니까 여러 가지 편의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테마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단기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투자 테마로서 반도체를 좋게 본다면 ETF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설계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TSMC의 독화점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다 정말 2018년 그때보다 훨씬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TSMC가 1분기 신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가 제가 숫자를 잘못 썼나 살펴봤는데 맞긴 맞더라고요 예상치를 무려 571%나 굿돌았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불황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절대 수치를 보면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다 플러스를 냈습니다 다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살짝 하회했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뭐 절대치로 보면은 예년과 비교하면 되게 좀 낮은 숫자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 어 그래도 굉장히 선방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반적인 수요 부진 때문에 어쨌든 매출이 줄어든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회사 자체적으로 뭐 비용 절감이나 롱을 통해서 순이익은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래도 좀 계속해서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TSMC라는 회사 자체도 자사의 올해 이익 매출이 뭐 2009년 이후로 최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주된 원인은 어쨌든 반도체를 주된 수요로 하는 스마트폰이나 PC에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그 안에서 찾는다면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래도 수요가 좀 견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체들 자체적으로 재고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 중에는 조금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올해가 바닥이 다 약간 그런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초부터 반도체 주식들이 막 달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글로벌에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GPT 열풍이죠 AI가 생각보다 빨리 우리 일상생활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AI 쪽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여러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조언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실제로 이 최 GPT가 이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연안을 미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최 GPT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공지능인데 채팅으로 이제 대화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3, 4 정도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의 성장은 PC가 등장하면서 커져 왔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핸드폰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뭐 서버나 IoT나 뭐 이런 AI, 인공지능이 성장하면서 반도체도 역시 같이 덩달아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전기차나 말씀하신 채 GPT나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주가들은, 기업들의 주가는 그나마 조금 견조했던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업황이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 때부터 좀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과잉 공급됐었잖아요 뭐 재택근무부터 해서 여러 가지 IT 붐이 일었었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양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공급이 과잉된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는 올리고 계속 이제 긴축 모드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게 과잉된 공급을 조금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조금 업황이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반도체의 사이클에서 기본적으로 좀 큰 축을 담당했던 것은 그동안은 주로 B2C 관련된 것, PC든 스마트폰이든 경기와 굉장히 민감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B2B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도 아직까지는 이제 B2C 기업들의 주된 수요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이런 빅테크들이 뭐 사람 인력 조정하고 이런다 한들 결국에는 이런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쉽게 줄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업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는 계속해서 비트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서비스들이 부모이 된다면 분명히 수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대표적인 최GPT 수혜주로 엔비디아를 꼽잖아요 근데 이제 TSMC도 함께 봐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GPT 모델이 작동할 때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시스템 되게 고성능의 시스템 반도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엔비디아부터 해서 뭐 인텔이나 AMD나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반도체의 특징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자기네가 직접 다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위탁 주문을 하는데 파운드리라고 하는 업체들한테 위탁 주문을 주잖아요 근데 이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리더는 TSMC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이런 인텔이나 이런 빅테크들도 1차적으로는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주문을 늦는 TSMC라는 파운드리가 결국에는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같이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TSMC의 작년 4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이 60%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때 삼성전자랑 격차가 좀 줄어들었을 때 TSMC가 한 50% 정도 하고 삼성전자가 20%는 못하고 한 19%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60%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대 그렇게 이제 기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고군문도 해서 한때는 3나노에서 먼저 이거 양산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점유율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파운드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겠죠 뭐 여기가 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얘기하기보다는 TSMC 자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를 보면 좀 그 이유가 설명이 될 것 같고 뭐 1차적으로는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점유율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작년 4분기 기준이 파운드리에서 TSMC 점유율이 60%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I나 자율주행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위탁 생산은 거의 대부분 TSMC가 맡아서 했다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업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한들 견주한 성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결국 TSMC는 계속해서 조금 견주하게 수주를 받아서 지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TSMC의 기술력 타사와의 격차 그리고 이런 시장 장악력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들이 대부분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를 얼마나 더 작게 만드냐 그리고 그 결함 수율이라고 하죠 이 수율을 얼마나 높게 유지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TSMC는 양쪽에서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5나노 공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TSMC가 여기에서는 점유율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오픈 AI가 사용하는 엔비디아 프로세서는 모두가 다 TSMC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 크기가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상품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수율 자체도 뭐 80에서 85 정도로 이제 대만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측면에서도 딱히 이제 3나노 부분에서 보면 TSMC가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결과적으로 파운드리 전체 이런 뭐 5나노든 3나노든 보면 TSMC의 경쟁력은 일단은 뭐 독보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밸류체인이 그만큼 또 권고하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여기에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시하신 그 TSMC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밸류체인입니다 TSMC와 관련된 뭐 친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공정은 TSMC가 담당하지만 그 각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TSMC 자체가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하는 글로벌 리더 업체들 그 밸류체인에 함께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기차랑 비교를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각 전기차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자기네가 다 내재화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반도체는 특성상 이 모든 공정을 한 회사가 하는 게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각 공정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 회사들하고 공급을 받아서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을 되게 끈끈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특징이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투자도 대규모로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고객의 주문을 받으면 되게 소량으로 커스터마이즈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 업체들과의 관계가 더더욱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뭐 파운드리 제조 공정을 조금 이제 8대 공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좀 공정별로 살펴보면서 이 해당되는 공정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가 웨이퍼 제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산화 공정 이제 산화막을 실리콘 산화막을 씌우는 단계 그리고 이 회로를 그리는 포토 공정 그리고 반도체 패턴을 짜는 식각 공정이 있고 증착, 배선, 테스트, 껍데기 씌우는 패키지 이렇게까지 나누는데요 이 밸류체인 각각에 있는 기업들에 다 같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을 몇 가지만 꼽으면 그 asml은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이제 그쪽 네덜란드에 방문해 가지고 CEO 만나고 했는데 뭐 슈퍼 을 수준은 맞지만 거의 이제 얘네가 갑인지 을인지 색깔 정도로 그렇죠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극자를 강원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이제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데 반도체 회로 기판을 그리는 이제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토 공정에서 또 다른 그 글로벌 리더 기업이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시각 공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의 기판을 뭐 쓸데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랩 리서치라는 회사가 글로벌 선두인데 이 회사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착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얇은 막들이 쫙 쌓여 있는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트레일러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고 패키징 공정 같은 경우에는 KLA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 중에 규모가 가장 큰게 타이거 미국 필라데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ETF에요 거의 순사상 규모가 1.5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해당 ETF랑 조금 TSMC 밸류체인 ETF랑 비교를 한다면 그 미국 필라데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TSMC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기본적으로 투자하는데 파운드리와 관련된 각 공정별 리딩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상품은 서로 이제 조금 되게 보완적인 역할을 반도체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대상도 그래서 거의 이제 겹치지가 않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를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국내 기업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당연히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이나 더 넓게 반도체 전체 영역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품들을 조금 비교하셔가지고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TSMC를 중심으로 이제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TSMC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TSMC가 메인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TSMC의 비중은 30% 내외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공정별 리딩 기업들을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 1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TSMC의 굉장히 높은 매출 비중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들까지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면 최종적으로 국가별 비중도 굉장히 분상이 되어 있어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이런 국가별 비중도 굉장히 이제 또 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대표적인 지수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게 이제 미국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상장된 기업으로 꾸리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 팸리스 비중이 높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TSMC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파운드리랑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 비중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상호 보안 관계로 보시면서 투자하신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지금까지는 약간 TSMC 밸류체인 관련해서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투자할 때 리스크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이 G2 패권 전쟁 이것 때문에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미국이 이제 칩수법을 통과시켰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받을 경우 기술 노출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결과적으로는 뭐 TSMC한테 잘해준 척 하면서 나중에 인텔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다 사실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흥국이라든지 땅값이 사고 인건비가 저렴한 그런 곳에 지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는데 뭐 미국에 지으면 확실히 생산비율이 올라가고 또 유럽에다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에다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많이 짓는 것이 아니냐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까요? 사실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미국 말을 잘 들으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려다 보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요구하는 것들이 보니까 너무 과한 거죠 너무 과하죠 사실 무슨 사업 정보도 열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초과이익 나면 요거 환수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 보도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죠 최악은 공장 안 지을래 뭐 이렇게 드랍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각 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하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장 유치에서 그래 여기서 생산해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국 기업들만을 위한 스탠스로 갈 수 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애플이나 인텔이나 요런 페미시들이 자체적으로 요런 것 시스템 반도체를 다 생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TSMC나 삼성전자 외에 딱히 사실 대안은 또 없거든요 그 외에 후순위 업체들을 보면 중국과 관련된 회사들이 맡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말미암아 계속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인데 얘네 말고 다른 데를 보려니 거의 중국 회사고 그럼 결국 얘네 TSMC나 삼성전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결국 자국 기업을 아무리 우선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보나 요런 것들을 위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나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뭐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이제 고려를 해야겠지만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우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리스크가 될 수 있으나 그 기업 해당 본연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기술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우려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TSMC 밸류체인 ETF를 이제 런칭을 최근에 했는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해당 기업에서 이슈가 됐던 게 워렌 버핏이 이제 작년 이제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3분기에 투자를 했다가 4분기에 이제 매도를 한 걸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한 걸로 나오면서 회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외였던 게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은 가치투자, 장기투자 해가지고 한 번 투자하면 계속 가지고 가는데 TSMC는 금방 이제 거의 몇 개월 만에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가치투자자가 TSMC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나 사람들이 약간 의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TSMC라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치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결정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의사결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모든 투자자가 워렌 버핏의 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AI든 데이터센터든 자율주행이든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성장할수록 결국에는 수혜를 보는 기업을 생각하면 TSMC가 우선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사결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라는 산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TSMC는 분명히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다 더불어서 TSMC가 성장하면 그 안에 하위에 있는 공정비 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면 조금 의미 있는 네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해계모니를 지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 좋을지 고민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체적인 파이 관점에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TSMC 관련 밸류체인 이게 이제 또 필라데비아 반도체랑 겹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상호 보완 관점에서 모아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임종호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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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